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고민정이 느닷없이 자신의 청와대 대변인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브리핑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서 많은 네티즌들이 진짜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현 정권에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 되고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윤석열을 진짜로 속칭 엄청나게 빨아댔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 검찰이 그 기수 파괴를 하면서까지도 윤석열을 영전의 영전으로 끌어올려서 검찰총장으로 파격 임명을 했고 본인들이 적폐청산을 할 때는 윤석열을 칼잡이로 내세워가지고 상대 진영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쳐내는데 최전방에 앞세웠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후보가 코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드러났고 당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이 이야기한 대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들이대다가 사실상 쫓겨나듯이 검찰총장에서 내려왔으며 현재는 야권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민정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본인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되었다면서 이 소식을 발표하며 윤석열 후보를 한껏 띄워주는 이런 브리핑을 했었고 현재 야권 진영에서는 안 그래도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이게 자살골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며 야권 진영에 도움이 되는 행보를 많이 해가지고 야당 진영에서는 고민정을 두고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있는 사람 같다라는 조롱을 쏟아내고 있는데 현재 고민정의 검찰총장 지명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야권 진영에서 집중적으로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고민정 측에서는 자신의 과거 영상을 가지고 놀릴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고민정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오늘 고민정은 자신의 SNS에다가 배신의 아이콘 윤석열이라는 이런 글을 올렸고 할 수만 있다면 2019년 7월 16일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다면서 그날 윤석열 검찰총장 제가 브리핑을 자신이 했었고 그때 부정부패를 척게로 온 사람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줄 사람이라고 믿었으나 그 믿음은 거짓과 위선으로 범벅이 된 채 배신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정은 부정부패 척결을 해온 줄 알았지만 그는 부정부패의 몸통이었다면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던가 장모의 통장 잔액 위조, 본인의 봐주기 수사 그리고 고발 사지를 통한 선거 개입까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개혁적인 마인드로 무장한 검사인 척하고 있지만 실상은 입신양명을 위해서 본인의 과오를 털끝 하나 보이지 않게 다 덮어버리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비판을 했고 검찰개혁 완수를 기대했지만 그는 검찰공화국을 꿈꿔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당시에 윤석열은 검찰 후보자 면접에서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이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가장 높이 외쳤던 인물이라면서 그는 자신을 믿어줬던 문재인 정부의 거짓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했고 현 정부를 적폐로 규정해서 수사하겠다면서 등에 칼을 꽂는 배신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 또한 그의 거짓말에 속았고 그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치가 떨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정은 자신의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브리핑을 두고 고민정의 윤석열 지지선언이라는 이런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마치 국회의원 고민정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해당 영상을 만든 사람은 물론이고 퍼다 날리는 사람 모두 다 법적조차를 밟을 예정이라면서 해당 영상을 받으신 분들은 신고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고민정의 이와 같은 발언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이 쪽팔리니까 그거 가지고 놀리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 할 만한 행동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고민정은 진짜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완전히 어이가 없는 것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민정은 윤석열 후보에게 윤석열이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촌송할 동작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신천지의 이만희하고 비슷한 모양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하고 신천지를 엮으려고 어처구니가 없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리고 고민정은 이걸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신천지와의 유차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면서 고대 시대에나 있을 법한 무속과 주술 논란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해놓고 자기는 상대당 후보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집어던지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본인이 실제로 과거에 했었던 이 브리핑 내용을 가지고 풍자 영상을 만들어서 본인을 지금 비판한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은 나는 너를 욕해도 되지만은 너는 나를 욕하면 안 된다라는 뭐 이런 태도랑 다를 게 전혀 없는데요 또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 몇몇 사람들은 고민정이 저런 브리핑을 했고 또 저런 영상이 나돌면서 고민정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정에 이러한 영상이 존재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고민정이 공개적으로 발끈하면서 법적 대응 어쩌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이 해당 영상을 찾아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장 저부터도 고민정에 저런 영상이 있는 줄 전혀 몰랐는데 고민정에 이번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장 가서 찾아봐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민정의 브리핑 영상 같은 경우에는 KTV라고 여기에 엄연히 남아있고 못 보신 분들은 그냥 가서 보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번에 고민정의 대응 때문에 해당 영상에 조롱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리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해당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신기한 부분을 하나 발견했는데 KTV에 업로드 되어 있는 고민정의 검찰총장 그 지명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영상 내용에 분명히 6분이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클릭을 하면은 1분 몇 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앞에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고민정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이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통째로 다 썰려 나갔거든요 영상이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국하고 관련된 영상도 마찬가지인 것이 해당 영상은 11분 56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막상 클릭을 해보면은 영상이 딱 2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에 브리핑 하는 부분만 남아있고 뒤에 질의응답하는 부분이 다 썰려 나가 있는데요 이건 영상 편집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아마도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편 많은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고민정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리고 무슨 법으로 이걸 가지고 지금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국회의원은 처음 본다라는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충분히 이런 대응이 가능하죠 우선 대통령부터도 자기 비판하는 대답을 뿌렸다라고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일반인을 고소를 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도 자기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전부 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따박따박 뭐 이딴 소리하고 있는데 윗물이 저러고 있으니 아랫물이 깨끗할 리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고민정은 저걸 어떤 법으로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180석 가지고 있으니까 고민정 조롱 방지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뚝딱 처리하려고 하는 건가 아무튼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브리핑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국민들이 고민정이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의정 활동을 이상하게 하니까 조롱을 쏟아내는 것인데 이것조차 못 참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또 다른 조롱거리가 되어가지고 고민정 의원을 괴롭힐 것입니다 좀 경솔한 대응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